하루 사이 공기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보다 두께감이 있는 겉옷을 챙겨주셔야겠는데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오늘 출근길 대구의 기온은 13도, 안동 9도, 봉화는 7도로 어제보다 약 1도에서 3도가량 기온이 내려간 모습입니다. 한낮에는 대구 21도, 안동 20도, 봉화는 19도 선의 기온이 그치면서 종일 서늘함이 감돌겠습니다. 오늘은 파란 하늘 위로 종종 구름이 지나갑니다. 공기질은 보통에서 좋음 수준 보이면서 매일같이 깨끗한 대기 상태를 느낄 수 있겠습니다. 한편 울진 등 일부 경북 북부 동해안 지역은 오늘 오후 들어서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도 5mm 미만의 약한 비 소식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는 휴대용 우산을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위상영상 보시면 오늘은 중국 산동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 지역은 옅은 구름 사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변화십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13도, 영천 10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1도, 영천도 21도 예상됩니다. 상주의 아침 기온 11도, 김천 7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낮 기온은 상주와 김천 모두 2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안동의 이 시각 기온 9도, 영주 7도로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안동 20도, 영주 19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경주의 아침 기온 10도, 낮 기온 23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선일함 속에 대체로 맑은 날들이 이어지면서 대기가 점점 메말라 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